우도 슬벗은 한 남성이 힘겨워합니다. 무더위에 탈진한 노숙자입니다. 현지 시간 5일,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기온은 43도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날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알려진 사막지대 베스벨리의 낮 최고 기온은 48도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주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등에 걸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. 주민 1,700만여 명이 폭염의 영향권을 들었습니다. 이렇게 6월 초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건 이례적입니다. 이번 더위는 예년보다 3주 넘게 빨리 찾아왔습니다. 원인은 열돔 현상, 즉 강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 지상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열돔 현상이 올해 이어질수록 폭염은 더 심해집니다. 전 세계 과학자들은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. 미국 서부 지역은 가뜩이나 건조한데 기온까지 크게 올라 산불 위험마저 커진 상태입니다. 이 열돔 현상, 즉 강한 고기압은 더 심해집니다.